인천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120 미출콜센터 상담사들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시민민원을 최전선에서 처리하는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120 미출콜센터는 지난 5월 발생한 적수사태 당시 두 달 동안 무려 4만 천여 건의 시민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상담사들은 그 당시를 혼란 그 자체라고 떠올렸습니다. 적수 민원을 대처할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난 민원인들의 폭언은 이어졌고 성희롱적 발언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담사들의 인격이 훼손되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묵히 참아내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상담사들은 문제의 원인으로 자신들의 고용 형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인천 시민들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지만 민간 위탁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시정의 주요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고 폭언과 송희롱 등 부당한 민원에도 전화를 끊을 권리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인천시 관련 부서들은 항의민원에 대해서 모두 미추얼 콜센터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미추얼 콜센터 상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미추얼 콜센터 상담사들은 근무 환경 개선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폭언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고충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등에선 콜센터에 대한 고용 안정을 제공하고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